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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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맞는 것 같아, 이거. 맞어. 우리 그냥 친구잖아.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죄송해요. 잘 잘못했어요. 잘 잘못했어요. 제가 어만데를 건드렸네. 어우, 죄송합니다. 화 많이 나셨죠? 야, 근데 이거는 소민이가 진짜, 진짜 화나는 매트다, 이거는. 붓어버릴 거야. 여자의 바레이션. 사랑은 초록이 아니다. 매실이다. 매실이다. 아니야, 미안해. 미안하다. 근데 마지막에 사랑은 초록이 아니다, 매실이다는 약간 유치해야지. 이거다, 이거야. 정답해. 정답해. 정답, 정답. 오빠가 여자야, 오빠가 여자야. 오빠가 여자야. 고! 우리 그냥 친구잖아. 나도 사랑한 적 없어. 부숴버릴 거야. 오! 저 형 대단하다. 물 뿌리고 자기 몸 확인하는 거 봤지? 오! 아싸! 아싸! 그리고 누가 봐도 얘한테 뿌렸는데 자기 몸. 혹시 그건나? 날카롭다. 진짜 소름 끼쳐, 소름 끼쳐. 날카롭다. 최악이다, 정말. 더 이상의 최악은 없겠지? 다음 주에 계속 갱신을 한다, 진짜. 아, 맞잖아. 맞잖아. 사랑은 환상이 아니다. 현실이다. 형. 형. 형, 뭐야? 형, 형. 형, 형 그거는 이주교에 만납시다, 모르는 거 할 때 아니야? 아니, 이게 아까 사랑이 밥 먹여주냐가 나왔어. 힌트는 처음에 하하시아 송교 씨가 했던 이야기가 거의. 저 생각, 그러니까. 가자! 가자! 가!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아, 오케이. 그러면 내가 장나라를 한번 해봐야겠다. 뭔 소리야? 어? 왜? 형, 장나라야. 아니, 괜찮아요. 내가 장나라야? 아니, 내가 여자.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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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어? 야, 근데 걔 붙기는 아니다. 빨리 해. 머금었다. 이렇게 하시겠다? 마지막 게임 아니다. 우리 그냥 친구잖아. 나도 사랑한 적 없어. 일단 얼굴 씻어줬다. 얼굴 씻어줬어. 얼굴 씻어줬어. 부셔 버릴 거야. 사랑은 핑크가 아니다. 그린이다. 그린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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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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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부셔 버릴 거야. 사랑은 핑크색이 아니다. 초록색이다. 어? 초록색이다. 어? 99% 정답. 뭐야? 정답, 정답. 뭐야?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종국이 형이랑 나랑 한번 해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형, 형.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뜯어 물 써 이 새끼야. 뜯어 물 써 이 새끼야. 뜯어 물 써 이 새끼야. 자, 라스트 한번 가자. 나야? 네. 초발 장면? 자, 갈게요. 레디. 액션.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우리 그냥 친구잖아. 나 너 사랑한 적 없어. 배연수 써 먹다. 애드립 좋다. 이건 애드립이야.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근데 이렇게 화가 날 만하지. 이거는 때려도 화가 날 만해. 그렇지. 사랑은 분홍색이 아니다. 초록색이다. 이거 그대로 쩌라. 뭐야. 정답, 정답. 뭐 하는 거야? 우리 팀이 그렇게 해결한 거 아니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자, 힌트 드립니다. 뭐야. 사랑은 핑크, 삐.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종국이 형이랑 해. 종국이 형이랑 해. 어떻게 하냐. 총알 몇 개 장전할까요, 형님? 아, 쭉 줘봐. 뭘 줘봐. 아, 지금 정답 맞히는 게 중요해. 오케이, 좋아. 이거 다 대사 까먹어. 잘할게요. 자, 카메라 물 튀겠다. 다 뒤로 가, 뒤로 가. 가. 미리 벌어진다. 대사 해야지. 우리 그냥 친구잖아. 다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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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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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랑한 적 없어. 부숴버릴 거야. 사랑은 핑크빛이 아니다. 이제 내가 초록빛이다. 나. 나 오늘 팬티가 졸지는 몰랐는데. 우와, 오늘 팬티가 졸네. 사랑은 핑크빛이 아니다. 이제 내가 초록빛이다. 아니, 진짜 기가 막힌다 우리 팀. 와, 진짜 기가 막힌다. 대역전국이다. 대역전국이다. 대역전국. 야, 각분 없는 드라마네.